2.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커플을 가린다. 추석특집 스타 커플 최강좌. 다음은 선남선녀 커플이죠. 이재윤 빅토리아 씨. 이재윤 씨는 SBS 주말 드라마죠. 내 사랑 내 곁에서 몸짱 얼짱 성격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. 출연자분들 쭉 보시고 야 이 사람은 실물 보고 좀 실망했다. 있을 수 있어야 그렇죠.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. 그쵸 남매 출연자 통틀어서. 다들 너무 아름다우시고 멋지신데 굳이 한 분을 꼽자면 김경기 씨. 김경기 씨. 아니 얘한테 무슨 걸 기대하신 거예요. 왜 기대하셨어요. 얼굴 가지고 지적하지 마세요. 제 편에 20명이 있어요. FRE, 저 2명은 2명 Yi견을頂?? Q. 엄마 0 Program FOR YOU? 어허. uy, 야. 아니, 그런데... 너무 멋있어요. 너무 멋있어요. 와. 축하드립니다. 축하기로 하는 건 난 자신 있다. 다섯 의부니까. 이번에는 빅토리아 이재현. 잘한다. 그렇지 그렇지. 자 데뷔를 장식한. 자 데뷔를 장식한. 부드럽다. 이준호 이준호 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준호 씨 커플 치고 너무 화나지 않나요. 그런데 이준호 씨 얼굴은 일단 하나도 없어요. 아니 눈이 정말 너무 예쁘네요. 너무 예쁘네요. 어떤 커플인 것 같아요. 이쪽 커플인 것 같아요. 소연 씨 눈이 닮긴 했어요. 제 눈이 코 닮았어요. 닮았다 닮았다. 진짜 저렇게 나오면 결혼해야죠. 목걸이 갑자기. 저희가 아니어도. 만약에 본인들 이재현 사진이면 결혼할 거예요. 일단 사장님하고 얘기를. 이재현 씨 빅토리아. 이재현 씨 빅토리아. 아 그래요. 빅토리아님이다. 진짜요.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렇네요. 빅토리아 씨 뭔가. 두 분 갑자기. 좋아졌다. 분위기 좋았어요. 진짜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자 키즈. 그래서 저희가. 오 지금까지 현재 1위에요. 1위에요. 자 이렇게 해서. 오늘은 그 무대를 뛰어넘어. 우승훈. 야 그리고 너희들 헬 스타일. 후별적으로는 완전히 좀 달라지죠. 보기만 해도 훈훈해지는 팀입니다. 이재현 빅토리아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네. 뭐야 제 vê. 지금. 잘해야 되고요. 6자리æring. 지적 문화 horizon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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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음반을 내셔도 될 것 같죠? 랩으로. 네? 아니요. 네 알겠습니다. 유구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최고의 라이벌 커플은 어떤 팀인 것 같아요? 아무래도 굳이 형 선배님하고. 지금 계속해서. 정말 많은 팀이 저 팀을 라이벌로 꼽고 있어요. 알겠습니다.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까륵. 스타베프. 스타 커플만 낳고. 했던 팀들. 오늘의 마지막 최고의 스타 커플을 남겨두고 있죠? 오늘의 최강 커플 감사합니다. 위험을 무릅쓰고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